주변 지인을 통해서 추천을 해주셔서 좋다고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일단 어렵지 않고 좋은 것 같았어요 항상 말을 하면 짧게 짧게 얘기하고 말을 거의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베이비 프로그램을 보면서 말문이 많이 튀었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단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박수치는 정도는 했는데 박수라던지 제 TV 보는 시간보다는 베이비 TV를 항상 틀어놨던 것 같아요 나갈 때도 웬만하면 다른 프로그램 말고 베이비 TV를 검색해서 가끔 나오는 거 있는 거 보여주고 네 자주 봤는데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